부산지방경찰청 경승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봉행된 법요식은 부산경찰청 경승단장 경선수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삼강사주지 무원수님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요식은 발언문, 법어, 반불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 경승단 노력에 감사하고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수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말씀과 가르침은 언제나 생활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부산경찰이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